양식업 같은 1차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투자사가 1차 산업 스마트 기술에 직접 투자하거나 협업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드론이 2헥타 규모의 바다굴 양식장 위를 날아다닙니다. 양식장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합니다. 양식장의 소온과 염도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어민 정재진 씨. 하지만 시중에서 산 드론의 작동 시간이 30분에 거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1km 거리의 양식장을 제대로 점검하기에는 역부족. 이 때문에 2시간가량 비행이 가능한 드론 도입을 위해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론은 30분이 맥습니다. 비행시간이. 그런데 대기업 거는 2시간 반 정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드론의 1차 산업 활용 방안을 넓히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 기존 배터리 드론이 할 수 없었던 도서 산간 지역의 물류 배송이라든지 혹은 바다와 같은 넓은 지역을 탐색하는 그런 시장 개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과 정강 현실로 물고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부산의 한 벤처 창업 기업입니다. 양식장이나 바다 속 물고기를 분석해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투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이 기업의 삽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동남권 1차 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미래 성장 가능성. 부족한 기술 협력과 투자 부진으로 한계를 겪고 있던 1차 산업 스마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